간단하게 악기 이야기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악기는 뭐죠? 예, 장기입니다 측에는 부모님의 깨가리의 장류형 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멋지겠다 아니죠? 예, 장구에요 장구에는 기준성 팀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엠은 김기현이 뒤에 출연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 찬성을 지겠습니다 예, 원래 앞에도 노래도 할까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밥을 칠게요 예, 화이팅! 긴 Arsen 경상 김거루쌤님이 앞에서 와야죠 뒤에서 안보여 요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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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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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